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고 국내 및 국에 알리려고 노력하는 공병호TV의 활동에 힘을 더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용지 관리에 대한 우려가 부쩍 커지고 있습니다. 프린트로 연결된 상황에서 이론적으로는 언제 어디서든 프린트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면 사전투표용지의 대량 인쇄 가능성을 지적하는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투표용지와 투표용지가 서로 맞붙어서 분류기에 들어가서도 오작동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사전투표용지가 대량으로 인쇄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게 이 의의를 제기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선관위가 사전투표용지를 제대로 잘 관리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런 우려를 불쩍하기 위해서 한 분의 메일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밀동포로서 전직 보안 관련 엔지니어로서 위패 감식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NDK님이 메일을 주셨습니다. 귀한 정보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공 박사님 채널을 열심히 보고 있는 전직 엔지니어입니다. 미국에서 이미지 프로세싱 쪽으로 박사학위를 하고 보안 관련 회사에서 위조지폐 방지 프로그램을 위해서 일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메일이 계속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지폐에 제가 일했던 회사에 위조방지 디지털 워터마크 기술이 들어있습니다. 디지털 워터마크 기술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디지털 워터마크 기술을 조금 제가 찾아보니까 머신 아이덴티피케이션 코드라고 부르는데 일명 프린트 도트, 스테가노그라피 도트, 추적 도트, 비밀 도트라고 하는데 우리말로서는 기계 식별 코드라고 부르고 특정 칼라 레이저 프린터와 복사기가 인쇄된 모든 페이지에 남겨두는 일종의 디지털 워터마크 문서가 인쇄된 장치를 식별하고 발신자에게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프린터를 사용하게 되면 육안으로 잘 구분할 수 없습니다만 그 프린터 물에는 특정 프린터가 찍는 도트, 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 점을 가지고 이것이 어디서 프린터 됐구나, 인쇄됐구나 하는 부분들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머신 아이덴티피케이션 코드다, 혹은 우리말로는 기계 식별 코드다 그렇게 부르고 노란색이기 때문에 노란 도트, 추적 도트, 비밀 도트 이렇게도 부르기로 합니다. 모든 페이지에 남겨둔다고 합니다. 이것을. 다음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앤디 케이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부정 투표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사전 투표 용지가 그 자리에서 바로 프린트를 하는 것이라고 해서 혹시나 나중에 증거에서 나오는 사전 투표 용지가 프린트가 다른 것이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비밀 기술이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려고 메일을 합니다. 그 비밀 기술이란 것이죠. 일종의 머신 아이덴티피케이션 코드, 혹은 옐로우 도트 이렇게 부릅니다. 위조 지폐가 어느 프린트로 프린트를 했는지 역추적하기 위해서 모든 컬러 프린트는 모든 인시의 물에 프린트 고유의 패턴을 프린트해서 어느 프린트에서 프린팅되었는지를 찾아내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컬러 프린트를 사용하게 되면 그게 있으면 앱선이든 아니면 삼성이든 간에 기계의 고유한 일종의 인시 코드를 프린트 물에 아마 찍는 모양입니다. 도트 점으로서. 프린트 고유의 지문은 작은 노란색 점으로서 찍어서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노란색 패턴을 찾기 위해서는 프린트 물을 스캔해서 300dpi 이상으로 스캔 그것을 CMYK 네 가지의 패널로 분류를 해보면 노란색 패널에서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빛을 만들 때에는 레드, 그린, 블루 세 가지 색을 조합해서 만들고 인쇄물은 CYAN, 시안, 맑은 청록색, 그 다음에 마젠타, 자홍색, 옐로우, 블랙 네 가지 색으로 합니다. 그래서 모든 프린트 카트리지가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캔한 이미지를 네 가지 패널로 쪼개는 기능은 아도브의 포토샵에서 아주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전자공학 석사나 박사 과정에서 이미지 프로세싱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가능하고 혹시 프린터 제조하는 회사의 엔지니어에게 물어보시면 각 프린터의 고유 패턴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분은 모르겠습니다만 공부학 선생님께서는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사전투표 용지 프린트하는 그 프린트가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시도 좋습니다. 만일 이 특별 프린터는 이 고유 패턴을 남기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혹시 나중에 대진 조작으로 용지가 그 프린트가 아닌 다른 일반 프린트로 프린트했는지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적용하면 분명히 조작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기술을 아는 사람이 저희 전공 분야에서도 저처럼 위조 방지 기술을 연구했던 회사가 아니면 잘 모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검찰에서 조사가 시작되어도 이 사실을 꼭 전달하셔서 밝혀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항상 열심히 싸워주셔서 감사드리고 꼭 이기실이라고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재미동포로서 젊은 날 이미지 프로세싱에 관한 그런 박사학위를 받으신 다음에 위조 집회 방지 프로그램을 다루는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오신 재미동포로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최근에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는 사전투표 용지의 보관관리 문제에 대한 것도 의혹이 커지고 있지만 그것을 얼마나 인시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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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